마스터옥 안녕하세요 마스터옥입니다 윌슨코리아와 팀 마스터옥이 함께하는 코트어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영상을 준비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피바 3대3 공인구가 바로 윌슨공이죠 그리고 올해부터 도쿄올림픽부터 정식으로 3x3가 총목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3x3의 저변학대와 길롱야농의 부흥, 우리나라 농구가 인기가 없다고 하지만 그런 부흥들을 위해서 팀 마스터옥과 윌슨코리아가 함께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코트에 나오셔서 마스터옥과 대결도 하시고 이기실 경우 다양한 정품 혜택들이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소와 시간을 먼저 공지를 해드려서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게 가장 목표이긴 하지만 지금 코로나 이슈로 해서 저희가 너무 많은 분들을 모으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당 당일날 스팟으로 인사를 통해서 위치를 올려드릴테니깐요 근처에 계신 분들이나 코트 위에 계신 분들은 팀 마스터옥을 보시면 대결을 신청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5월 14일 저녁 5시에 마스터옥 인사 계정을 통해서 팀 마스터옥 선수들이 어디있는지 위치가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팀 마스터옥 어디있는지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친구들 소환하셔서 함께 오셔서 즐겁게 3x3도 즐기시면서 경품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수는 11점 먼저 내는걸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3x3 기본적인 룰으로 시작을 하지만 우리가 룰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스트릿과 길롱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마다 길롱 스타일에 맞게 원활하게 준비를 할거니깐 오셔서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팀 마스터옥을 이겼을 경우 지금 보시는 윌슨의 오피셜 피바 3x3 공을 저희가 3개 정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또 윌슨의 농구공이 굉장한 자랑이죠 바로 에볼루션 농구공도 저희가 2개 정도 준비를 해서 마스터옥을 이기는 5개 팀들에게 농구공을 더 증정을 해드릴거고요 팀 마스터옥이 컨디션이 안좋거나 너무 길롱의 강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질 경우에는 농구공이 소진되면 마스터옥 양말이라든가 헤어밴드 여러가지 상품들도 준비해서 갈거니깐 오셔서 재결을 많이 펼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최대 13개 팀에서 많게는 15개 팀까지 기다리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코트에 있는데 같이 뛸 사람이 없다 옆에 있는 분과 뛰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마스터옥 선수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윌슨코리아와 마스터옥 그리고 코트어택 이런 필수의 스택을 다셔서 인스타에 올리시면 저희가 매주 추첨을 통해서 마스터옥에 다양한 상품들을 드릴 예정이니까 코트에 마스터옥 선수들이 보이면 잡아가지고 사진도 한번 찍으시고 그리고 태그도 달아서 올려주시고 저희가 농구를 하고 길농과 야농에 어떤 부흥을 꿈꾸며 저랬을 때는 코트 나가면 사람이 빠글빠글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스팟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릴 겁니다 이후에 저희가 일주일 또는 2주에 한번씩 계속 코트어택을 진행할거고 영상도 나갈거고요 그리고 지방쪽에도 당연히 가면서 다양한 스팟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농구의 부흥이나 313 접연학대를 한번 더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영상 올라오거나 경기영상도 올라갈거니까 많이 봐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위슨코리아와 함께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코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시죠